받아주시오. 이건 신물 가락지가 아닙니까?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. 그런 신물인 줄도 모르고 말이오. 받아주시겠어. 예. 이제부터 내가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시오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난 낭자의 곁을 지키리다. 참말입니까? 사랑은 나 오직 다른 사람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가 지나가지 않긴 내가 여기 있어요 네. porque 누다 여름 muchas TOM